우리는 일생에서 수십 번의 5월을 만나게 되지만 근본에 맞이한 5월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의 중심, 그날을 교사들에게 또 스승들에게 헌사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승, 교사, 선생은 사실 그다지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피로 맺어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형제, 자매는 더더욱이 아니겠죠 부부처럼 약속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 역시 아닙니다 친구처럼 친밀하지도 않고 동역자, 동료와 같이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적으로도 가깝지 않은 스승, 교사, 선생에게 5월 15일이라고 하는 가장 값진 날을 헌사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스승, 교사,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요? 한 소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가정은 매우 불우하였고 그 소년이 살아가는 동안 사랑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 소년 안에는 여러 가지 폭력성과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갔을 때 그 소년원에서 그러한 청소년들을 교화시켜주는 복싱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싱 트레이너가 보기에는 이 소년이 굉장히 강한 힘과 또 여러 가지 귀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를 보니까 정말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성심껏 지도했고 16살에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잃자 그 아이를 양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면서 끝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선생님이고 그 제자의 이름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원에 있을 때 이 커스 다마토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커스 다마토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보살펴주고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주고 책도 읽게 하면서 겁 많고 소심하고 세상에 대한 이 폭력성과 증오에 가득한 이 청년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타이슨의 인생은 1985년 커스 다마토가 죽기 전 또 죽은 후의 삶이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성실하게 훈련에 임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잃은 후 그의 삶은 철저하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꽃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스승을 만난 다음에 꽃 피웠고 또 그 스승을 잃자 다시 그 재능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토록 스승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니지만 형제 자매는 더더욱 아니지만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애완역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 이 교사, 스승, 선생 이러한 존재에게 우리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지극히 합당했다고 여긴 나머지 아마 이 5월에서 가장 좋은 날을 그 스승의 날로 드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스승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고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한 사람이 가장 오래 다니는 학교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유치원도 짧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짧게 지나가고 대학 다니고 박사학이 받고 나면 교수님이 아닌 이상이야 학교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데 교회는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학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습득하고 또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코로나 상황 만나고 또 아이들은 우리의 세대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교사로 헌신하고 또 그 헌신한 교사들을 함께 격려하기 위해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마만큼 교사의 가치가 충만하다 또 이것이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크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낯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교사주의를 나누기에는 목사님 갑자기 너무 선교주의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교사의 모습과 참교사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 말씀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사라고 하는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거기에 부른받은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교사의 사명은 따라해볼까요? 보편적 사명 예 감사합니다 보편적 사명입니다 이 보편적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교사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루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대위임령이라고 하거든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보편타당한 주님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보편타당한 명령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형태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삼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누구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를 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를 삶으려면 여러분이 교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근데 아직 잘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자를 만드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누구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면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가르침과 배움의 위대한 순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혹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내가 교육과 양육 또 다음 세대 혹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성장시켜야 하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하는 선생님 교사된 사명을 갖고 있음을 먼저 우선적으로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우리 안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침해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포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권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을 권면하고 가르치며 또 그렇게 격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교회 교육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고 있느냐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무려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1차, 2차, 3차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1차와 2차는 유사한 면이 있어요 말 그대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변증하는 활동이 이어졌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3차 선교 여행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3차 선교 여행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3차 선교 여행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3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독특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장장 3년에 걸쳐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장장 3년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를 마음 먹고 작정하고 양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1차, 2차 선교에서도 물론 그러한 양육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은 자명합니다만 그렇게 장기간의 시간을 들여서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것도 매일 가르쳤습니다 매일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은 이 3차 선교 여행이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교의 시대 이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양육의 시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증거한 후에 구원을 얻게 하면 그 다음에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 단계를 지나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이 이를 때까지 자라가야 하는 거룩한 성화, 성장, 성숙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있어서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여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일깨워 그들을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수반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 만들고 각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키워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 일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제가 한참 이렇게 청년 때 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활동할 때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교회 시대 같았습니다 북만 쳐도 아이들이 모이고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해외로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을 보내던 선교회 시대였습니다 이 선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복음 들은 사람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세웠던 열정만큼 그때 투여했던 자원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에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은 아 이제는 양육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끄럽지만 8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서울 남산 밑에 후암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데 첫 해에 100명이 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둘째 해에는 200명이 되고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칭찬도 많이 받고 저 스스로도 으쓱할 만큼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자평하기를 지난 8년 동안의 저의 사역은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처음에 품었던 생각과 처음에 가졌던 가치관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함께 여러 사역 감당하는 공동체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하면은 뭔가 부응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는 맞는 일이었으나 우리가 새롭게 만나게 된 이 시대 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가중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서만큼은 그리 옳은 일은 아니다 그런 옳은 생각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제 안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설교보다 양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큰 교회에서는 설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200여 명 안팎의 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지지구 복구하는 삶의 일상 속에서 참신앙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제가 그것을 정말 냄새 나릴 만큼 가깝게 마주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목회자가 너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제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법을 몰랐다는 거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주는 저항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예전에 음악을 열심히 했는데 음악도 독학으로 했고 영어도 꽤 잘하는 편인데 영어도 다 독학으로 했어요 혼자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사자성어 중에 독학고루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혼자 배우면 외롭고 누추하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왜 나는 실력이 안 낼까 왜 나는 뭔가 이렇게 더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누구한테 배워본 적도 없어요 30대 중반에 맨땅에 헤딩하듯 청년들 10명과 교회 개척했습니다 멀찌감찌서 바라보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야 저게 교회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런 교회에서 하는 걸 흉내냈어요 그런 흉내내고 부끄러운 모습 많이 보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참 감사한 은혜지만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양육의 시대입니다 영혼들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지루하고 험난한 싸움을 감당하는 진짜 양육의 시대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부끄럽지만 모든 시스템을 바꿨어요 이제는 양육하자, 제대로 가르치자, 제대로 함께 배우자라고 모든 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1차, 2차 선교여행 반드시 필요하죠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1차, 2차 선교여행을 지나 3차 선교여행 때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양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차 선교여행 갔던 곳에 또 가서 방문해서 이 교육의 핵심은 반복 또 지속 아니겠습니까 또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해서 또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이 생판 처음이신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유치부터 배웠던 거, 초등부 때 배웠던 거, 중등부 때 배웠던 거, 청년부터 배웠던 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육,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요청되고 필요한 그 양육이 우리 가운데 놓여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양육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임을 분명히 자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이 교사됨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이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수 있는데 제자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동역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은 우리가 전혀 동역자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연수가 아주 기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얘가 언제 커가지고 나랑 같이 같은 부서에서 섬기고 있어 이럴 때 있죠 그런 것처럼 교사가 제자들을 키워내는 과정에서 제자가 동역자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제자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남서울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한다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동역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엄청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또 두기고, 드롬비부와 같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소바더는 베레아 사람인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람입니다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역시 대살로니카 사람인데 이 사람들 역시 마게도니아 지역 사람들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이제 사도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해 주는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이오, 디모데가 보이는데 이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사도바울이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그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핍박을 당한 지역이었습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 지역 사람입니다 거기서 전혀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졌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내 영혼의 아들 내가 죽는 그 순간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 사역하다가 돌맞고 죽을 뻔한 거기에서 디모데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 큽니까? 어찌 보면 저는 이 교회 학교 부서가 가장 어려운 부서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른 교회 찬양대 헌신 예배 때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의 중심은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위대한 항해를 함께 할 동역자들이 바로 그곳에서 그 헌신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의 영광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사역은 그야말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는 사역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제일 불쌍한 부서는 영화부 유치부입니다 목사님 저희 부서도 많이 힘든데요 근데 영화부 유치부는 좀 게임이 달라요 5월 15일날 영화부 유치부 애들이 와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집회에 가서 손 둘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몇 살부터 기억이 있느냐 그래서 손 둘러보라고 했는데 여학생들은 4살 정도부터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었어요 4살 때부터 다 기억이 난다 그때 선생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억이 난다 이랬어요 근데 재밌게도 남학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30%에서 40%는 7살 이전의 기억이 없답니다 그래서 영화부 유치부 열심히 사역해도 애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 유치부 때 가르쳐 주신 것 근데 애들 험한 꼴은 유치부 때 다 보는 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유치부 사역해가지고 무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목사님 제가 영화부 사역해가지고요 애들 뒤치다거리밖에 한 게 없어요 목사님 중고등부 애들 다 떠났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 다 저를 안 좋아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중에 여러분 인생의 디모데가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줄로 재어주신 이 귀한 예배당에 그들이 함께 우리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의 귀한 약속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더 큰 보상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약속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항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도바울의 1차 선교여행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1차 선교여행 하다가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 외로운 길을 이 바나바와 둘이서 갔습니다 하도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3명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3차 선교여행은 자신이 땀을 흘리고 피를 뿌리고 눈물 흘려 길러내고 키워낸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귀한 위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한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위로 또 거룩한 소망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권련하기를 원합니다 제자 만드는 것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키워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양육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보편적 사명의 길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항해 속에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음을 그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것임을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이 길을 믿음으로 멋지게 걸어가는 또 그렇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